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디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토막살인 정권을 비유하는 건 세계 독재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사우디 왕족을 의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살해자들은 왕세자의 경호원들과 장관 등이었다고 보도했고 카쇼기 씨가 살아있을 때 손가락을 절단당하면서 비명을 지른 녹음 테이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나 러시아 테러도 아닌 미국 정부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이 자유를 너무 빨리 올린다는 비난입니다. AP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만일 공화당이 하원선거에서 진다면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오바마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가장 유명한 포주인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가 생일 파티를 한 밤에 잠자다가 숨졌습니다. 민주당 라이벌은 조의를 표했고 투표용지에는 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절차에 따라 공화당이 그 자리에 임명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입니다. 미국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사회복지 혜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세금 감면 때문에 기업에서 걷는 세금이 아주 빨리 아주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 조사 결과를 중간선거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특별검사의 보수가 바뀔 수도 있고 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네, 뉴스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사흘째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뉴스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련 뉴스라든가 그럴 때는 별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사건을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면서 아무리 그 마음속으로 아, 뒤에 빼고 다른 것을 올려보자 하더라도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 뉴스고 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 사흘째야? 나흘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닷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는 게 뉴스를 듣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공정한 그 들음의 태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뉴스로 이 사건을 가리고 싶어 할 겁니다. 엄청난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가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열두 번 트윗을 하면서도 사우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왕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가만히 보면 그 뭐 며칠 전에 나왔던 스탠포드에서 했었던 그 누구죠?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많지는 않지만 인디안 게 피가 조금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록희족이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거발화하면서 그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실은 꺼내고 싶지 않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상식일 것 같은데 포르노스타에게 그 봐라 그 얼굴이 말상 아니냐 홀스페이스 아니냐 그 홀스페이스가 했었던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 고소를 판사가 기각했다. 이런 트윗을 자꾸 한 것이 어쩌면 뉴스를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컬럼리스트 사례에서 그런 것으로 좀 좀 칩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거 뭐지 하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돌려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이유라고 제가 짐작을 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왜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왕세자를 비난 내지는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컬럼리스트를 살해했다면 살해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정말 실실 웃고 다녔어요. 환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그 비디오 영상과 모든 사진에서 사우디의 왕과 왕세자를 만날 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주 웃으면서 고맙다고도 하고 했거든요. 왜 저런 표정이 나올까 사람이 토막살해를 당했다는 그 사건을 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러 간 미국의 국무장관의 표정이 왜 그럴까 나중에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정말 딜레마가 많죠. 이란과 문제 이란도 11월 5일이 되면 다시 또 추가 제재를 해야지 되는데 이란의 추가 제재라는 게 원유 같은 것을 못 팔게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사우디 같은 데서 또 많이 팔아줘야지 되는데 사우디를 제재를 하면 지금 이란을 제재하기가 힘들어지는 곳이고 외교 정책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팍팍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 시원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외교 정책을 할 때 아주 천천히 너무 중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란 문제 해결하는데도 그런 딜레마가 있죠. 5일은 지금 겨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일값이 계속 개솔린값이 오르고 있어서 요즘은 미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위치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있으려면 사우디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지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것도 이제 토막 사례를 한 정권이 돈 많은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정권이 토막 사례를 했다면 이걸 무조건 미국이 감쌀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게 세계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커버업 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아니면 또 청소해버린다는 클리닝업 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역시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공기록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조사를 해서 한 이 보도를 세계 모든 언론이 인용을 합니다. 팍스도 인용을 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전하진 않지만 헤드라인 정도를 전하고는 있지만 15명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를 살해하기 위해서 대강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15명 사우디에서 전세기에 타고 간 그 사람 가운데 9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냥 MBS라고 부르겠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경호원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명은 늘 같이 다닙니다. 파리에 갈 때도 런던 미국에 올 때도 그리고 군인도 있었고 런던 대사도 있었고 검시관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7분 지금 터키가 갖고 있다는 그 오디오에는 자마을 그 카쇼기시가 살아있을 때 손가락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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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을 해서 카쇼기시가 그 총령사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총령사관에 들어갔을 때 그 옆방에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책상에 눕히고 하나씩 하나씩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 소리들을 그 아래층인가 에서도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많은 언론들은 이것은 그를 납치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었고 모의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하는 게 목적도 아니었고 고문이 목적도 아니었다. 살해였다. 한 7분 동안 그러다가 너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비명이 어느 순간에 오디오상에서는 끊긴답니다. 들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것도 뭘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터키의 오디오와 비디오 테이프를 요청을 했다 하고 이미 미국이 다 봤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손가락이 잘려지고 그리고는 이제 시신이 고기처럼 잘려지고 나서 7분 때부터는 소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이 시점에 산을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오디오 테이프에 보면 그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의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여기서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 밖에 나가서 해라. 했을 때 그 사례팀이 사우디로 돌아왔을 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라고 한국 언론들은 그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더군요. 점잖게 번역을 했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단은 입 닥쳐 샷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튼 그 뒤에 이 사우디 총영사는 소환이 됐죠. 사우디로 소환이 돼서 글쎄요. 지금 이미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사우디의 왕도 만났고 왕세자도 만났고 한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 공무장관이죠.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로 가기 전에 미국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어떤 팩트도 말하고 싶지 않고 사우디도 그것을 원치 않고 사우디가 완전한 수사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살해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살해 용의자에게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지 하도록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언론도 여전히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열이 돼서 드러지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이 사건 위에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저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적게 하면 오래 산다 손가락 길이와 성적인 관심 이런 게 드러지 리포트의 탑뉴스고 사우디가 없습니다. 팍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뉴스를 탑뉴스로 주로 다루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은 이 내용을 보더라고 요즘 선거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를 넘어서 다른 언론과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피통신 기자와 3명의 기자와 4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역시 사우디 왕뿐만이 아니라 폼페오 국무장관이 왕세자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함께요 통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정을 한다 진상조사 끝나기 전에 사우디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에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사우디가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바뀌니까 돈이 궁한 터키의 독재자 대통령이 사우디로부터 어떤 돈을 꾸고 나서 이런 것을 사우디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수사의 키는 지금까지 다 터키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연방 대법관이 된 베넷 캐버너 의 경우도 사람들이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 그런 혐의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 하고 하는데 토막살인 사건과 또 그 사건과는 또 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우디 왕세자가 그동안 5일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라든가 서방세계에 투자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음 주도군요. 23일에 시작될 사우디 왕가가 주선을 하는 투자 포럼에 참석한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IMF 총재는 그런 일에 늘 참석을 하는데 이제는 IMF 총재도 G7 외무장관들이 이건 아니지 깨끗하게 조사해야 되겠어. 한 뒤에 안 간다고 했고 뉴욕 증권시장 프레지던트 HSBC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재무장관과 팍스 뉴스 정도만 거기에 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란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사우디가 원수이기도 하고 똑같이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다 원유 생산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는 없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관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국제규범은 우리는 상관없다.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이름 아래 너네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선거 날 개솔린 값의 값만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까지의 미국스럽지는 않은 것이고요. 또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범죄 증거가 산더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왕과 누구죠 왕세자를 변호하는 변호인과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정보국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라고 수사를 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나올 텐데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독재자를 옹호하네 블라디미르 푸틴 로드리고 듀텔터 필리핀 대통령 또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또 사우디의 김정은 이렇게 이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이 이 사건이 수사될 때까지 투자 포럼 같은 거 참여하는 것에 중단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세계는 정말 독재 집단들이 누구를 토막살인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미국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이 워싱턴포스트의 컬럼리스트였기 때문에요. 커버업 클리닝업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찾기보다는 이 사우디 왕가를 빠져나가게 하려고 돕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도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어제는 좀 터키 대통령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페인트칠이 새로 돼 있어서요. 뭐 이런 증거를 심증과 뭐는 있는데 현장 증거를 찾기에는 장애가 있다는 식으로 벌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의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는가 독립적인 국제위원회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좀 으시시하지 않으세요? 마피아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있을 때 손가락을 하나 하나 하나씩 고통을 주면서 절단을 하고 어떤 보도를 보면 참수했다고 하고 산을 그냥 뿌려버렸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우디의 왕과 왕세자 앞에서 그런 사건 앞에서 그들이 용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폼페오가 가는 그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 약속하고 주지 않았었던 1억 달러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송금은 절차 시기도 시간도 좀 걸린다고 하는데 즉각 송금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사우디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지만 이란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도 사우디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기금으로요 시리아에 안정을 한다던가 아이시스와 관련해서 그런 기금으로 1억 달러 미국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는 안 줬었던 돈을 어제 그냥 순간적으로 미국 구자에 입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고맙다는 뜻 아닌지 모르겠어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가서 한 말이 사우디에서 1억 달러를 받은 자체는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라고 다 덥숙덥숙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이라는 게 용도가 있고 또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 무엇보다도 이 경우에는 타이밍이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감출 수 없는 웃음이 아니었는가 그저 저의 추정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벌써 17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네 이제 정말로 3주일 남았네요. 중간선거 이 이후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그 미국 전국적인 아주 굵은 뉴스가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도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큰 돈 1억 달러를 2020년 재선을 위해서 모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텍사스에서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장이 테드 크루즈 테드 하고 했었던 라인 테드라고 했었던 테드 크루즈 의원과 겨루는 민주당의 후보가 뭐 돈을 몇 개월 사이에 뭐 3,800만 달러인가 를 모였나 하거든요. 그래서 테드 크루즈 현 의원보다도 이 사람은 하원의원이에요.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보다도 3배나 더 모았으니까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좀 다른 동네 좀 도와주지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들어온 돈 없고 텍사스에서 왔는데 나를 위해서 쓰겠다 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아직까지도 지지율에서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 민주당의 젊은 하원의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텍사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동네여서 아직도 한 50% 대 42% 정도로 테드 크루즈에 대해서 지지율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지켜야 되니까 이 테드 크루즈는 나의 오랜 지지를 받아왔다 이렇게 투익 같은 것 막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오래되긴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 시간표로 보면 2016년도에 거짓말장이 테드라고 했고 그때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여했다는 말도 했고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이제 선거 유세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야. 들은 저 매체에 가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테드 크루즈의 와이프와 자신의 와이프를 사진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나는 오랫동안 테드 크루즈를 지지해왔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텍사스에서 인기가 있는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거짓말장애 테드를 그대로 어제 테드 크루즈가 계속 토론을 피하다가 거의 지금 첫 번째죠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장에서 민주당의 도전자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여러분들께 정직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장애 테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돈 많이 모이는 것과 텍사스의 지역의 보수성을 넘는다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47-8%까지만 가면은 뭐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42-3%이기 때문에요.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런 일들이 미국 전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고 더군다나 공화당에서 하도 어두운 또 사실과 다른 것 분노 또 다른 사람들과 적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기 이런 것들을 백악관에서 내놓고 있으니까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조차도 민주당 그 후보가 희망이냐 두려움이냐 사이에서 희망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본인을 얘기하니까 테드 크루즈가 나도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고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뭐 돈 13만 달러를 결국은 줬던 안 줬다고 안 줬다고 관련 없다고 없다고 하다가 줬던 그 스토미 대니엘스에 대해서 말상이야 스토미 대니엘스 저 얼굴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실은 이런 뉴스를 제가 별로 안 전해드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대로 쏠리기를 진짜 이슈보다. 그래서 어떤 땐 또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말상이지 하니까 그 스토미 대니엘스도 그래 그러면 아마 당신은 그 수관을 했을지도 몰라 말이라고 하니까요. 홀스페이스라고 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인 물러나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했어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선거에서 만약에 하원에서 진다면 공화당이 진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니까 대통령이 좀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겠는가 이렇게 ap통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내가 하면서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는데 돕고 이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나는 오바마가 아니야 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캐트레인 루시의 얘기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녹음을 한다는 게 지금 기자가 설명하는 그런 얘기를 녹음을 해왔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탓이 아니다. 난 지금 사람이 돕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뉴스를 스트레이스로 전해드려야지 될 때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오늘의 미국도 상당히 두 가지 내용이 있으면 같은 이슈에 대해서 그저 거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뉴스의 행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려야 할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져도 왜 내 탓이야. 나는 지금 돕고 있는데 하는 것을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기면 나의 공이고 지면은 내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이 설령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뭐 탄핵 절차 같은 것을 밟는다 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무튼 오바마가 아니야. 이런 말을 굉장히 오바마의 옷자도 기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결정적인 궁극적인 부분에 가면은 나는 오바마가 아니야. 오바마는 못했지만 나는 해. 하는 것을 2년이 넘어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지만 내가 2010년 버럭 오바마와 같은 배에 있지 않다. 이게 이제 2010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선출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졌죠. 참패라고 할 정도였었던가요. 졌어요. 그때 뭐 본인의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 있었던 그런 나는 그런 오바마가 아니라는 거죠. 오바마는 그때 오바마가 잘못해서 중간선거에서 졌지만 내가 잘못해서 중간선거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유권자들 당신들이 안 나와서 공화당이 진다면 지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과 오랫동안 10년 이상 일했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 최근에 민주당으로 당적 바꿨어요. 이 사람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말장이다. 내 밑에서 그저 시시한 일 처리를 했던 PR 퍼슨이야. 네 시시하긴 했어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을 잤다는 여성들에게 돈 주고 뒷처리를 해온 사람이긴 하죠.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에피통신 기자가 여자 기자니까요. 좀 전에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 여성에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상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원하는 것은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이런 내용들은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이제 또 다른 흐름인데요. 미츠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가 참 유감이다. 복지에 관한 것. 이제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각 당 지도부에서 연방적자가 지난 6년 사이에 최고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미츠 맥코넬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된 때가 2015년인데 그때보다 77%가 늘어나서 이제 회기가 끝났으니까요. 9월 30일로 지난해에 7,800억 달러 연방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깎기 싫어하죠. 공화당으로서도 이런 것을 깎으면 정치적인 역풍이 불어서 참 그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는 개혁하기 힘들어서 이게 그 적자의 문제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안 해요. 연방적자가 가장 6년 사이에 최고까지 올라간 것은 거대한 세금 감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기업이라든가 법인세를 너무 많이 깎아줬고 부자가 내는 돈도 깎아줬으니까 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세금은 줄어들었는데 또 국방비 같은 데는 많이 증액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민국 같은 데서 이민단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에서 막 예산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처들 굉장히 마이너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돈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방 예산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7,800억 달러 적자였는데 세금 감면안이 1조 5천억 달러짜리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와는 요즘 거의 날마다 인터뷰를 하네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러시아도 아니고 러시아는 당연히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도 아니고 테러리즘 잡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연방준비제도다. 아니 어찌 그리 이 자유를 빨리 올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롬미 파웰과 최근에 말한 적 없다고 하고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존헤디 앨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무난하다 했는데 아무래도 오바마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그 팍스 앵커가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한 거니까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임명했다. 오를 수도 있고 뭐 잘못됐을 수도 있다. 뭐 내가 있다. 후 노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지금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자율 때문에요. 그게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해친다. 물론 그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임명을 하고 다른 것에도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연방기구에 속해 있지만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게 연방준비제도인데 대통령이 자꾸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대통령 맘대로입니다. 대통령 맘대로라는 권한이 주어졌고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그 권한을 은근 슬쩍 쓰거나 남들이 보더라도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어 하는 부분까지는 안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쓰는 거죠.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2년쯤 지내고 보니까 무리하게 쓴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확신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들어요. 본인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정당하다고 설령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게 믿으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은 조금 느껴지고요. 경제가 이렇게 강해서 일자리가 700만 개가 지금 남아돈다고 하는데도 코리아타운은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방준비제도로서는 경제가 강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죠. 그래서 올해 3번 올렸고 또 한 번 올릴 수도 있다고 하고 대통령이 자꾸 연방준비제도를 비난을 하니까 스티브 문은스인 대통령과 친해요. 이 재무장관도 에이 대통령이 비난은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를 얼마나 존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말인지는 앞하고 뒤가 조금 다르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권한이고요. 아무튼 이런 사이에 잠시 귀에 전해드릴까요. 네바다와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에 대해서는요.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 어떤가요? 어제는 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승폭으로 오는 큰 폭이었고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에 이틀 동안에 한 800몇 포인트 내려갔었던 것을 어느 정도 만회했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자꾸만 저는 손정희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뉴스를 하면서도 탑뉴스는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 소프트방크가 큰 회사 가운데는 실리콘 회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출 규모 크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포럼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소프트방크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돈 거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거죠. 생매장 산채로 무슨 고려장 시대도 아닌데 고려장 때보다 더 어찌 보면 잔혹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례를 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목격자들에게 목격자들을 왜 15명이나 데리고 갔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왕세자로서는 봐라 나에게 거역하지 말아라 이런 목표도 있지 않겠어요. 그 목격자들에게 입 닥쳐 하면서 소리는 듣기 힘들면 음악을 들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그게 거의 뭐 증거는 그 사우디 왕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은 분명하고 그러는데 소프트방크 같은 데서 나는 돈이 좋아 돈이면 다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팍스가 탑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선거 개입에 관해서 연관이 있는가 그의 캠프가 뭐 이런 조사에 대해서 선거한 뒤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 선거 중에 바빠지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별다른 일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회담도 그때 한다고 하고 몰러 특별검사의 발표도 그때 나오는데 원래 이제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법무부의 현재 부장관이 조사 결과가 나와도 내통한 증거가 있는가 사법방해를 대통령이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외의 법무부 부장관이 보내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한도 있어요. 지금 뭐 법무부 부장관이 몰러 특별검사에게 개인적으로는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11월 6일 이후라면 정치 환경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부장관이 대통령 도청을 해서라도 얼마나 디스플린이 안 돼 있는지도 알리고 이래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뭐 킵한다고 했잖아요. 선거 때까지 지키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선거 이후에는 법무부의 부장관뿐만이 아니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까지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에게는 새로운 보수가 등장하는 것이 되고 민주당이 이기면 정치 환경이 또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인 것 하나 전해드리자면 네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핌프 포주입니다. 뭐 러브 러브 뭐든가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뭐 hbo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캣하우스라고 해서 또 이 업계에서 트럼프다 본인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공화당 하원 후보가 됐습니다. 물론 연방은 아니에요. 원래 정치인을 물리치고 예비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월요일 밤에 72세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화요일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져있더라 자연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3선 의원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도전자가 그러면 저절로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바다주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바다주에서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아직 3주일 남았지만 그대로 그 올릴 것이고 투표장에만 단지 공화당의 후보는 숨졌다 하고 알리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숨진 네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포주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은 카운티 커미셔너가 다른 그 공화당 사람을 이제 그 지명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쪽 지역의 일종의 그 법인 거죠. 생일 파티에 보니까 애리조나 쉐리프여 그 유명한 그 뭐 설미비자들을 떼약볕에 놓고 하루에 뭐 불과 1달러를 가지고 3끼를 먹도록 한 조그 알파이올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항소하기도 전에 사면해줬었던 악명높은 그 쉐리프도 가서 열심히 파티해서 즐겼다고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을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여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어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누구에게나 웃으며 참고 지내는 게 불현듯 너무 억울하더라. 소리 지르고 화낸 적이 언제였던지 엄마로서 아내로서 기억도 없어. 그렇다고 순한 인생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그게 더 편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